ㅋㅋ 언니 좋아? 언니 좋아 ㅋㅋ 언니 뭐지? ㅋㅋ 언니 관심 없어 ㅋㅋ 혜리야 엄마 봐봐 안녕하세요 해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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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나언니 노래같은데? 어 맞지? 이거 원래 원래 부르는 오빠들이야 뭐가 더 좋은지 혜리가 봐줘 이게 뭔 곡이 더 좋아? 응 하나만 줘 고마워 고마워 그래? 웃겨서 들어가세요 웃겨? 왜 웃겨? 웃기면 안돼? 웃기면 되지 똑똑해 누구세요? 엄마에요 반갑습니다 응 물 택배 왔네 응 물 택배 왔네 고마워요 네 응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친구네 집 오니까 좋아? 응. 무서워지는 거 아니야? 언니! 언니! 오늘 롯데월드 달아, 롯데월드. 바이바이! 도움 요청했어. 언니! 내일 달라고? 응. 내가 줄게. 응. 언니!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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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그만! 언니도 잡아.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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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가! 잠깐만! 잠깐만! 엄마 곱볶이 다 먹었다. 점점 굳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예쁘게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예쁜 손이 나온다? 너무 신기하겠지? 조금만 기다려 천천히 손을 빼보실게요 벌써 보여? 네 우와 진짜 너무 잘한다 근데 진짜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지? 안녕 뽀뽀 드디어 방글이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 아우치 놨던 친구가? 네 감사합니다